안녕하세요 오늘 할것이 2장 우리 책에 보니까 예 48페이지요 요약집에 어 문제를 될 수는 있죠 뭐 이 정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뭐 우리 가끔 정답 될 수 없는 문제 빼버리고 있죠 요 지금 문제 내드린거는 주로 이런게 보통 많이 정답을 좌우하거든요 저 그런 위주로 쭉 문제 내놨으니까 근데 시간 날 때면 거기 있는 질문을 좀 봐 놓으시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거기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일단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아 첫번째 부동산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게 개념을 정리했을 때 이 말이에요 과연 얘가 불완전 경쟁 시장 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분명히 시험 낸다면 문제에서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시장의 승립 요건 4개 있죠 그걸 반대로 보시는데 다만 조심할 때 뭘 보시는가 하면요 그거 자체에 보지 말고 이거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가 있을까 이거 같이 연결시키려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자 첫번째 이거 묻는 겁니다 이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반드시건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다수란 즉 다수란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번째 부동산 시장은 절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습니까 곤란한데 요 두 개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분명히 고가성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번째 보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존재합니까 없죠 저 일물가 법칙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보니까 정보가 완전합니까 정보가 불완전하죠 저 이런거와 서로 관련된거는 결국은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두번째 뭐 있냐 일반 제와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반드시 지역적 공간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 공간이 항상 수반된다는 거예요 자 세번째 문능은 뭐냐 원래 여기 제가 알게 뭔가 이것도 가야 됩니다 부본시장 하위시장 나오면 반드시 상품에 대한 동질성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본 하위 세분화될 수익은 당연히 탄력적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같이 연결할 게 뭐냐 이 말 묻는 거예요 부동산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요 묻는데 이거 묻는 거죠 똑같은 30평은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면 가격도 같겠지만 분명히 같은 30평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 결국은 가격도 뭡니까 달라지겠죠 요런 특성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두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특성은 항상 일반 제와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마 혹잉남의 체계가 여러 개 어떤 특성이 있지만 그거 중에 중요한 건 요 세 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뭐죠 개별적이죠 또한 야치 수요 공급 조절이 쉽습니까 곤란하죠 또한 야치 공개 비공개 그 다음 표준 비표준 비표준이고 조직 비조직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은 반드시 개별성과 서로 관련돼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그 내용은 그냥 단지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이지 기능 이거 남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다고죠 첫번째 자원 배분이죠 같은 말이 뭐예요 공간 배분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결정 자 이 말이 이거죠 현재 보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도 마찬가지 땅도 한마디는 뭐 있습니까 필요한 양만큼 결국은 각 개인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간 적이 있죠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위치와 공간을 공급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갖다 자원 배분하는데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공간을 배분하는 거죠 이 말은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거죠 현저기 있는 원주시 전체가 뭐 있습니까 상업적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양만과 땅이 결국은 용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주거 이만큼은 상업 이렇게 용도가 결정되어지는 토지용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오는 거죠 무슨 기능이죠 교환 기능이 또죠 그 다음에 가격 형성 같은 말이 가격 같은 말이 가격 창조 또 무슨 기능 파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양과 질을 뭐합니까 조져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열어보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설명한지는 없을 거예요 자 주택시장 분석을 주택시장 주택시장 분석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합니다 물리적 측면과 그 다음에 효용적 측면 같은 말이 뭐냐 서비스 측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때 보니까 상품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결국은 이걸 묻는 문제가 자 일단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얘는 보니까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 한번 봐보자 수량으로 측정 가능할 것인가 묻는 건데 자 해보자고요 이 말입니다 이 분필은 몇 개 현재? 두 개죠 그런데 30평 아파트 한 개 있네 60평이 한 개 있네 90평이 한 개 있네 지금 몇 개죠? 세 개입니까? 여섯 개 아니고? 얘가 한 개면 얘 두 개 아니냐고 얘 세 개 아니냐고 저 30평이 한 개면 두 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항상 주택을 한 개 두 개 세립니까? 한 채 두 채요 그러니까 절대 개란 말 쓰지 않고 유닛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량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야측에서 이럴 때 보니까 우리 물리적 측면은 결국 뭐 있습니까? 수량 측정 못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 없는 이질적인 상품이 있으니까 이건 수량 측정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원주시에 있는 90평이 90평이 현재 12억 정도 한다면 강남에 있는 30평이 만약에 12억 한다고 하죠 12억 한다면 내가 느끼는 만족 회용 또는 서비스를 가진 뭐 있습니까? 화폐으로 표시한 게 곧 이게 다른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때는 원주에 있는 90평과 강남에 있는 30평은 같은 물건을 취급한다면 이게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효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럴 땐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보는 지각이 자 그런데요 이때 주택시장 분석할 때 훨씬 더 용이한 방식은 물리적 측면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입니까? 어떻게 유리한 거예요? 물리는 절대 똑같은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질적인 물건이 있지만 이럴 땐 뭐 있습니까? 얘는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한 방식은 결국은 효용적인 측면 훨씬 더 용이하다 이것까지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제화가 된다 생각하시고 적어도 있죠 시험장 갔을 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대충 어떤 문제에 대한 키워너를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1번 2번 문제부터 1, 2, 3번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1번 갑니다 1번과 2번을 서로 비교하셔야 돼 1번 2번 1번 넷목적인 거고요 1, 2번을 서로 비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이거죠 2자 줄 요사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것은 진력 구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은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 뜻입니다 2번 보니까요 가격 수준 같은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격도 다시 앞에 요사 부동산인데 다른 지역에 가격이 다른 거죠 이 말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3번은 3번 문제 꽤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거든요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이런 특성이 있지만 이 말은 부동산 개별성인 특징이 있지만 이런 말 뜻이요 있지만 3번화될수록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하죠 이렇게 오래 묻는 거예요 자 3번은 보니까 3번은 4번 4번은 중요한 건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부분시장별 하나 그 다음에 초과수요 초과공급 하나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가면 앞에 있는 고가성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건데 우리 이거 전에 했습니다 초과수요 초과공급 발생된 무선성 부정성이지 그죠?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부분시장별 무선성 부동성이지 이 둘 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센 말이에요 앞쪽이지 부분시장별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분시장이 없으면 이건 부정성이 되겠지만 앞에 부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동성 것으로 관련된 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 말이죠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 시장성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지역을 갖다 파악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이게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은 핵심이거죠? 부동산이란 단어하고 위죠 북지와 또 반드시 지리적 공간 수반 것으로 관련돼 있나 문제 묻는 거요 관련이 있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진태가 어렵다 또 한정돼 있는 수요자 공급 순자 이건 고가성이죠 3번은 뭐 묻는 거요? 수요 공급 조직 쉽지 않다 곤란하다 이거죠 4번은 문단에 보니까 거래에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적이다 즉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 묻는 거죠 다섯번째 자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중개사가 필요하더라 뭐 샀어? 왜 중개사가 필요한 거에요? 실제 부동산 특성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항상 매매할 때 중개 비용 주죠 이 중개 비용은 결국 뭐에 대한 데 거냐 정보 정보 비용이 된 데 거에요 결국은 정보가 불안전한 거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이거 관련된 부동산 특성 개별성 개별성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갑니다 그와 같이 서비스들은 효용이나 뭐나 해야 됩니까 동질적 나이지 절대 이 말 이질치하면 안되겠지 그렇죠 2번 가보겠습니다 양과 질을 만드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건 답은 금방 보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부동산 용도별 수급 조절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걸 말하면 다른 말로 정부 실패 정부 실패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비록 물리적으로 같지만 법적 경제 성격이 달라진 부동산 성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 보시고 5번요 부동산 교환 가격 결정 공간 배분 등의 역할 역할 같은 말 기능 이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봐볼까요 책 70페이지 있는 내용을 갑니다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 18번까지가 여과 관련된 질문 18번까지가 자 책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문제 70페이지 자 일단 문제 1번은 다른 건 보지 말고 1번 3번 그다음에 4번 5번 그러니까 1번 빼버리고 있죠 1번에 1번 빼버리고 2, 3, 4, 5번은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되어 있다고죠 따라서 일단은 지역 시장에서 부동산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 시장 존재한다 핵심이 뭐요 전국지가 아니라 지역적 시장 성격을 갖고 있고 하위 또는 부분 시장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 핵심이 말이에요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도 키워드가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분 시장별 지역들이나 있죠 보전성 부동성 그렇죠 비생산적 부정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4번 아까 했던 거죠 4번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또 뭐가 있으면 자금의 유용성 관계에 있다 이 말은 항상 집 살 때 은행 돈 빌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워낙 비싼 목과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보니까 공사법의 규제 많죠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밑에 2번 2번 갑니다 문제 2번요 자 2번은 보니까 이렇게 사실 깊이 시험 안 나오는데 일단 봐보자고요 1, 2번은 뭘 묻는 거예요 가격 창조 기능 2번은 뭐 묻는 겁니까 양과 질 조정 기능 있죠 3번은 뭐 있습니까 가격 형성 형성 기능인데 이 말이 뒤에 들렸죠 매더점에서 가격의 충돌이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 있습니까 협상을 벌이는 점이 곧 가격 형성 기능이죠 이 뒷말은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우리 단지 시험 남은 여보세요 우리 과거의 시험 나왔을 때 단지 그냥 이 제목 그냥 그대로 주어져 뒤에 설명에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이런 게 부동산 시장 기능이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그 안에 속속적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습니까 자원 배분 5번은 교환 기능이 있는 거죠 다시 문제 3번 3번 갑니다 1번 뭐 묻는 거죠 그렇죠 핵심이 뭐야 지역적이다 그죠 전국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일반제와 인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이 답이 나오니까 2번 갑니다 2번 뭐 묻는 거요 핵심이 그죠 부동산 시장은 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시장에서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적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절대 문제 발생하지 않거든요 문제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적 어떤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삐그덕 삐그덕 하는 거예요 이때 뭐한다 정부에서 개입한다는 거지 그 말이 뭐예요 현재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했네 국가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상품권의 완전 대책이 성립되기 어렵다 무슨성 개별성이죠 그래서 동시에 경제학 1번 법칙의 수요 공급 분석을 부동산이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더라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불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할당 혈식 시장이 될 수 있죠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비공개성 때문에 부동산 정부 획득 비용이 높아진다 거래 비용이 고가화는 부동산의 효율성을 제외한 요인이 된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 보세요 고가성 때문에 이와 같이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항전 한정돼 공급되어 있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진퇴 곤란 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5번은요 예 흐려보시고 그래서 열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결과 정부 개입하는 거죠 자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에서 예 4번에 3번 3번 자 4번에 2번부터 가볼까요 2번 부동산 금융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전제한 후에 전개된다 뒷말은 큰 의미 같지만 이 말입니다 보세요 원칙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통해 분석하면 물건 한 장에만 다 다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론 등이 굉장히 복잡한 결과 이걸 기본 전제 시장에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일 걸 전제로 분석을 훨씬 더 용이할 때가 있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걸 반드시 불완전 경쟁을 분석한다 이 말 쓰지 말라고 자 일단 고른 게 하지 마셨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동일한 부분 시장이 존재하는 각각의 부동산은 높은 대치성을 가질까 맞으며 유사한 부동산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부분 시장비를 다르면 가격도 다르게 형성되어집니다 말 참 어렵다고 하죠? 앞에 말 뜻은 뭐예요? 같은 동네에 있는 부동산 뭐예요? 가격도 유사하지 그래서 대치성이 있지만 뒷말은 뭐 있습니까? 시장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성격이 있더라 이걸 분석하시라고 분석할 때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위치 고정성 때문에 지리적 공간이 수반된다 그래서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각각의 시장이라도 상호 대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부동산은 서로 대치의 관계가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이 있으면 가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대치성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내용을 중단하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5번은 통과 문제 5번 갑니다 문제 5번 자연적 특성의 서로 연결된 것 1번 비공개 개별성 그다음에 2번 비표준성 같은 말 개별성이죠? 같은 말은 뭐죠? 비동질 같은 말이죠? 세 번째 지역적 시장 뭐예요? 부동성 네 번째 비조직은 뭐예요? 개별성 그다음 다섯 번째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은 부정성 됐다고 하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른 특성이 있더라 자 일단 1번 뭐 묻는 거예요? 1번 키워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전국적 시장이 아니라 지역적 시장이다 묻는 거죠 2번 가볼까요?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이건 문제 같은 이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단기에서 가격 왜곡 발생해 단기에서 3번은 뭐 있습니까? 조직 비조직 비조직 4번 표준 비표준 예 비표준 5번 공개 비공개 결국은 5번은 좀 둘러트리는 거죠? 고정성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7번 문제 통과입니다 보지 마세요 자 뒷장에 8번 9번 그리고 9번이 9번과 9번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9번 1번 가보겠습니다 서비스라는 의미는 무슨 측면? 효용 자 주택은 물리적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관한 효용적 주체로 보면 동질적인 상품 취급할 수 있다 다 빼면 이게 핵심이 뭐예요? 주택은 서비스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효용적인 측면인데 효용적인 측면은 뭐라고요? 동질적인 상품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듯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풉니다 우리 항상 제일 먼저 유량과 재량 판단할 때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앞에 연 있을 때 현재 있을 때 그거 다 달라지는 거죠 1년 나오면 유량 현재 나오면 저량이죠 고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나왔으니까 결국은 1월 1일 주택량이 1,500만 채고 이거 지난해 했던 것 같은데? 했죠 그죠? 넘어가죠 자 16번은 16번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16번 자 일단 봐보자고요 금리가 뭐합니까?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한번 봐보자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 그거와 같이 보지 말고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봐보자고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기준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접목이 있으니까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그럼 놀러갔지? 이거 호황이지? 호황이 되어진 결과 사람들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은행에 투자합니까? 은행 투자합니까? 또죠? 그럼 결과 부동산 수혜는요? 부동산 가학이거든요? 떨어지는 거죠 다시 은행 검리가 올라간 결과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매벌만을 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원리금 상환 즉 부채 서비스액 부담이 커집니다 커진 만큼 대출액은요? 줄겠다 대출액이 줄면 부동산 수혜는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공급자 지벌 짓는 건축업자 측면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은행 검리가 올라간 만큼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결국은 여기 있는 생산비가 뭐합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이윤 자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윤 자체 떨어지는 게 결과 공급은 뭐합니까? 준다 이거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거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전세란 말과 월세 가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데 여태 보니까 관연 여기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은혁을 선 은혁을 기피할 것인가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은요 임차인은요 은행 돈을 빌려가는 거야 임대인은 뭐 있으면 전세는 이 말입니다 얘는 은행 돈을 빌려가서 전세에 들어가는 거리고 반대로 임대인은 뭐 있습니까? 돈을 전세 받아서 은행 저축 저축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때 임대인은 뭐 있으면 은행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전세 전세죠 이걸 갖다 선호할 것이고 월세는요 기피한다고 거꾸로 여기 있는 임차인은 은행 돈을 빌려와서 전세에 들어가야 되거든 결국 월세는 그럼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것만큼 뭐 있습니까? 이걸 기피하고 얘는 뭐 있습니까? 선호하겠지 자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원래 이 집은 이렇게 내가 만드는 일단 가보자고 쭉 물었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은 건데 자 기회비용이 현재 기회비용이 원래 이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자 기회비용이 더 커진 거에 적어진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있으면 되겠다 기회비용이 자 다시 할게 보세요 현재 은행 금리가 4%일 때 나는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결국은 이걸 선택하시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중에 4% 이상만 나오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6%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는 뭐 있습니까?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6% 이상 나오는 것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걸 선택하시고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기회비용이 뭐 한 거예요? 옛날에 몇 %? 4% 지금은? 6% 거짓 기회비용이 증가된 결과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전가 감소 감소 이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 키워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물론 이제 우리 거기 설명 남겨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폐 시한 가치에서 특히 많이 묻는 게 있죠 저당 상수 상수하고 있죠 감체 기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감체 기금 자 잘 보세요 자 저당 상수 이거죠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빌려서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까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은행금리가 올라가면 매기마다 내년 금액은 더 커지겠지 이 말에 저당 상수 값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감체 기금은 10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은행에 얼마 저축할 것인가 물었었는데 근데 매기마다 은행에 저기 저축하는 금액이 더 은행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야 더 적은 금액이 불회만 될 거 아니죠 그래서 감체 기금 개수는 낮아진다 이걸 전부 시험 다는 것 같아 보니까 문제를 딱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이 이렇게 꽤 많지만요 대충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게 그 다음에 이거 좀 기억하시고 많이 혼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 역량을 활동 미치는 역량 중 맞는 거 우리 요구식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요구식 공식 무위옆률 플러스 뭐요? 위험 활증이죠 지금 속 위험 활증은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만 치급하죠? 비체계 위험은 치급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는 결국은 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건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조건이 앞에 보니까 이자율 상승이거든요 얘는 결국은 이 금리는 어디에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어디에 이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저축성 금리니까 이 자료 경우면 우리 통증에서 이 저축성 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 속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게 판단에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은행 금리 올라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위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무의험이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시험 내면 일단 1번 답이 확실히 틀린 거예요 분명히 이건 비체계 아니라고 체계지 굳이 쓴다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체계 위험이 증가한다 이건 해설이기 자체에서 애매모아 해설이 되어지는 거인지는 알겠죠? 이건 저축성 금리니까 결국은 무의험식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게 체계 위험을 치자고요 일단 두 번째 2번 갑니다 그럼 이어 볼게요 현재 이 값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은요 올라가는 거지? 네 호려보시고요 세 번째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걸 선호한다? 전세 네 번째 감체기금 개수는 뭐요? 작아지고 재당상수는 커지겠다고 오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를 저점에 탈출하기 위해서 회복심이 이른다 아니 지금 보니 은행금리 돈을 많이 빌려가냐고요 안 빌려가지 결국 부동산 수는 감소하죠 공급 감소하죠 저점에 오게 되죠 반대로만 있으면 금리가 하락하면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참 고민되는 문제라고 근데 좀 더 과대 해석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17번 통과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18번은 1번 가볼게요 1번 부동산 시장은 현실 부동산 현실 일반적인 부동산 분석에선 분석 대상을 물리적 측면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측면? 소비 측면이 용이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5번까지 그대로 통과 통과요 우리 4번은 시장 뭐요? 세분하지 5번 시장 뭐 있습니까? 이건 차별하죠 그러니까 3번은 시장을 쪼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4번은 뭐 있습니까? 이건 시장 세분한 기관 다른 말로 수요자 측면의 공급자입니까? 시장 세분한 우리 시장 세분한 이건 다른 말로 시장 쪼개주는 거예요 어떤 시장입니까? 동질적인 수요자 집단을 구분시키는 거지 분리한 도구부라는 이 말 뜻이군요 이건 수요자의 특성이에요 우리 전에 마케팅 STP 했잖아 S가 세그멘테이션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니까 그런 의미 있는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경력만 가시고 19번부터 19, 20, 21, 22번 이거 4개가 뭐죠? 이어가 과정이죠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를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문제가 방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쩌면 참실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있어요 문장 좀 깔끔하냐면 일단 이렇게 금리가 변화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점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과과정 갑니다 자 여과 이 여과과정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신고하세요 여과과정 다른 말 뭐죠? 주택 순환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말로 표현합니다 기본 전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꽤 중요하거든요 항상 소득을 구분할 때 고급,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고소득 계층은 고가주택을 차지할 것이고 저소득은 저가주택을 차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말 첫 번째 말입니다 신규 주택은 반드시 누구만 차지한다? 고가, 고소득 계층이죠 절대 저소득 계층 신규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 묻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낮은 분은 어디에서 집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결국은 신규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고가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 집을 가져간다 무슨 여과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향여과를 통해서 가져간다 좀 이따 이 문제 어떻게나 한번 봐보자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여과에 대한 종류 종류가 있죠 있는데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여과 상향여과와 그 다음에 하향여과죠 자 이거 보는 시가 분명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집이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데 자 이 집을 가지고 맨 앞에 누가 가져있다 보지 말고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무슨 여과 상향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무슨 여과 자 두 번째 이 집을 하자보수하려 말로 묻는데 이때 가치와 수선비 중 누가 더 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더 크게 뛴다 이건 뭐예요 집 하자보수하죠 거꾸로 수선비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하향여과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자신의 소득 소득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이건 자신의 신분이 성격되어진 결과 결국 이건 상향인데 이때 이 말만 기억하지 말고 이 뒷말 같이 하야 돼요 이럴 때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 됩니까 저가 수요 감소죠 소득이 올라간 결과 고가 수요가 올라탔란 말이야 이게 다음 결국 저가에 대한 수요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세 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이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항상 여가 가진다면 무조건 주거 분리라는 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상에서 주거 분리 기본 전제 두 개 하셔야 되지 첫 번째 반드시 주거 분리는 기본 전제가 고급과 다시 주거와 상업 분리입니까 고급과 저거 분리입니까 고급 주거지와 그다음에 저거 주거지 분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에서 발생합니까 어디에서 둘 다 둘 다 그러면 항상 여가 가진다면 무조건 멀리 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하시라고 이 거림을 딱 거래셔 무조건 여가 자체 자체 나면 무조건 이 거림이 못게 돼 있으니까 또 우리 거의 다 대부분 장난 여기 가장 많이 장난치게 돼 있어요 현재 이게 여가 가진 주거 분리는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지와는 집값이 뭐 한다? 떨어질 것이고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저가 주거지와는 집값이 올라가죠 이럴 때 보니까 이 지역은 하자 보수하지 않는 결과 집값 서서히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간다 이게 무슨 여가? 항상 뭐든지 중요한 건 마지막에 누가 가져가야 되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지지 결국에는 얘는 무슨 여가 발생합니까? 상향 여가죠? 예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설렘과 빈민과 넘어가야 되죠 설렘과 빈민과는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성공입니까? 성공이고 해결책은 철거 정책입니까? 주민들 소대황상입니까? 이게 한 테마야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이게 전부 다 정답 등을 잡으시는 문제라고 나머지 주변 환경 뒷장에 있는 2번에 5번 두 개 비교하셔 1번에 1번과 뒷장에 있는 2번에 5번 비교하셔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는 걸 아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 불리는 반드시 고급 주거적 저거 불리지 5번처럼 주거와 상업이란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1번에 2번 갑니다 2번 이 말 꽤 중요하거든요 잠시 볼래요? 자 여보세요 만약에 해보세요 자 여기 빈집이 없어 빈집이 없으면 여기가 이 넘어갈 수 있냐고 없는 거지 빈집이 있어야 여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과 빈집은 여과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2번이 그 말이에요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자 3번은 항상 이런 질문 가면 저스톱 고스톱 보지 말라고 중요한 건 수선비와 가치가 중요한 거야 누가 더 커요? 잠깐만 하지도 커지 무슨 여과? 상량 오케이 먼저 4번 갑니다 고스톱 청축 고지역과 인접에 있는 저스톱 청축 이거 묻는 거지 고급 인접에 있는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뭐한다? 올라간다 그렇죠? 할정된다 자 5번 마지막 누가 이물번 가져갑니까? 누가 누가? 저스톱이지 무슨 여과? 하향 여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2번에 1번 이런 질문 꽤 많이 나온다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건 쭉 1번에 이 문제씩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문제 사실 모든 게 답이 돼서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읽어봤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넘어가지 무슨 여과? 하향이 계속 발생해 있는 고깐 대상할 데 없잖아 무슨 이거 할 수 있는 이렇게 넘어가서 뭡니까? 재개발 신규 주택 짓는 거지 그 말이 1번이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요 자 원래 제가 실제 우리 원세에는 고가 주택 저가 주택 이거 안 써 정확한 말이야 일정순 이상의 주택 일정순 이하 주택 쓴다고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질문 때문에 반드시 이건 뭐 있어요 일정순 이하 쓰면 이건 저가 주택 이래 생각할 때 그런 걸 자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과의 장 기본 전쟁이 이만 아닙니까? 항상 신규는 누구만 채정한다고? 그러니까 1번은 그거 말이야 일정순 이하 주택은 공급이 제한한 법적 규제 이만한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일정순 이하 저가 주택은 신규는 만들지 못하는 기본 전쟁을 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 묻는 거죠 그러면 저가는 저 수도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신규는 반드시 고가 주택을 가져오는데 이만한 일정순 이상의 주택을 신규를 만든다는 말이듯이 일정순 이하 주택은 절대 신규를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래 묻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고가 중에 시간이 경과되면 집값 떨어지지 거집을 가져오는 거잖아 이게 무슨 여가요 그 말 묻는 문제래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어느 놈 가져왔습니까 상위계층이지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노화절이 중요하니까 상위계층이지 무슨 여가 상량이고 그다음에 이 4번은 별거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공급이 있죠 가격이 있어요 이때 보니까 D1 D2가 있어요 이렇게 D2가 있는데 이게 수역수입니다 각이 훨씬 더 비싼 건 D1입니까 D2입니까 이건 누가 고가야 얘 고가지 고가 주택 주택에 해서 좌측이 있는 게 누구예요 저수택계층이지 이거 좀 이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좌측이 좌측이 입체합니다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틀린 거죠 문제 3번 가볼게 3번에 1번 3번에 1번은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3번에 2번부터 2번부터 제가 먼저 할게 주거 분류를 통해 주택순환 과정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고급과 저급이 있지 30년 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쯤은 이 지역은 노화되어 있겠지 얘가 넘어가서 뭡니까 저급 주택이 되겠지 이 지역은 재개발 되겠지 결국 30년 경과되면 이 지역이 저급 얘가 고급이야 30년 경과되면 반대로 바뀌겠지 이렇게 상상 고급과 저급이 주택에 대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자 1번가 1번 1번 갑니다 1번 그 말 꽤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보죠 원칙은 고급이 저급을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즉 강남이 40년 전도 고급인데 지금도 고급이거든요 왜 얘가 항상 고급으로 남아있냐 묻거든 반드시 묶거든 이거 가지고 설명해야 돼 이거 가지고 수선비보다 가채도 크다는 거야 계속 하자 보수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좀 정리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다음요 3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저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무슨 얘기가 상향이죠 자 4번 가볼까요 자 4번 가볼까요 불량주택은 뭐라고 시장 성공이고 해결책은 뭐 있죠 소득 증가지 자 5번 가볼까요 5번 가볼까요 5번도 중요한 건 고수득층 주거지기 중요한 게 아니라 계량비 나오죠 그 말 따라가야 돼 계량비형이 가치 상승 뭐 커지 하자 보수합니까 안 하자 보수합니까 과양려가 고려보시면 되겠네 자 문제 책에 있는 문제 갑니다 이제 77표지 갑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자 1번 갑니다 주택 여과 과정이란 것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살피는 주택시장 경제의원으로서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 지역 넘어가죠 가구 이동입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면 이 지역이 적업이니 고급되죠 주택 질이 뭐합니까 좋아지는 거죠 이 주택 질적 변화인지 가구 이동에 대한 설명이 고되게 예고하다 그래서 이런 걸 일명 주택순환 과정이라 설명하더라 1번은 큰 힘이 없이 경 넘어가세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니까 마지막 언 넘어가자 한거 이거 누가 가장한거 이거 하위계층이 지금 무슨 여가 하양여가 자 그 다음에 3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과 공정적 적동하는 주택의 질입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택 공급 양도 증가에도 기여한다 자 일단 이 말 묻는거에요 공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이 낙후된 사람들이 넘어가면 비교적 이 집부터 좋은거지 또 얘가 넘어가면 재개발 하죠 주택 질을 뭐합니까 개선시킨다 이게 중요한거에요 뒷말 맞긴 맞는데 뒷말은 큰 힘이 갖지 말고 어쨌든 여가 가진 공정적 효과는 주택 제어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마지막 이 집 누가 가져가죠 상위계층이지 무슨 여가 5번은 공과 이건 설명했어요 넘어가고 뒷장에 있는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더 뭘 보는가 하면요 1번 통과 2번 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분리 뭐 봐 뭐 불리죠 고급과 저거 분리 자 3번 가볼게요 자 계량비용이 가치상승보다 커져 무거도 커져 계량비도 커져 무슨 여가에요 하형 여가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요 설명 물었던게 읽어볼게요 고수덕층 저 지역의 경계와 인접에 있는 저수석주택은 정의 외부가가 발생해서 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묻는거에요 여기 인접한 이 지역은 이거 묻는거에요 결국 이 지역은 집값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몇 올라갑니까 옆에 누가 있어 고급이란 외부 정의 외부가 때문에 결국 집값 올라가죠 이걸 끝나야 돼 뒤에 상향하여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건 아무한게 없는거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저수덕층 인접에 있는 고수덕층 주택은 옆에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죠 여기서 끝나야 돼 이건 상향하여 이 말씀은 안 돼 이런 말이 없어 이 자체는 집값 할인될라 할 정도 이게 중요한거지 자 그래서 그 뒷말은 지금 이 말이 안맞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답은 현재 3번 4번 두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상향여간은 소득 증가 수요 감소죠 저가 주택 저가 주택 수요 감소죠 여기로 보시고 그 다음 21번 갑니다 21번 1번은 그냥 가볍게 주거불당선 소득계층 분화당선 이 말에 있으면 고급과 저급분화 이 말 묻는거죠 자 2번요 고수덕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수덕층 주택은 뭐요 할정되죠 저수덕층 주거지역과 인접에 있는 고수덕층은요 할인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번요 5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5번이니깐요 도심의 오래된 건물이 재건축되면 따라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계층이 저수덕에서 뭐요 고수덕층 유입되죠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죠 상향여간이죠 그래 보시고 22번 자 22번은 중요한거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요 이렇게 할까 자 2번부터 불량주택은 자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으로 자본 할당되는 기능 저 이 말은 뭐예요 시장 성공이다 말 뜻이래요 성공인데 왜 이 문제 발생했니 1번 뭐 땜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 땜에 4번 불량 저기 철거정책입니까 아니죠 뭘 통해서 소득성대 알겠죠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답은 3번 틀렸죠 뭐죠 시장 성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효율적 창할 건데요 지금 말은 되게 많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많이 있는데 나 같으면요 이것만 딱 정리해요 조금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효율적 시작할게요 저희 쪽으로 첫 번째 ydd tired 손해들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